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 밈코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3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개도 안팔고 있어요 지금 대선이 코앞이죠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파급력은 보통이 아닐 겁니다 특히 인기로 움직이는 이 트럼프 밈코인은요 완전히 진짜 다 터질 거예요 단 한개도 안팔았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게 대선이다 보니까 8월부터 매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좀 탑승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8월 5일에 조회수가 249명 시청하셨어요 이거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빠지니까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고래들이 쓸어가는 이상 한 번에 펌핑은 크게 나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마가 코인에 대해서 한 영상이 한 이때 찍은 게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충분히 좀 매집을 했는데 매집 코인의 같은 경우 고점에서 제가 절대 강요를 드리지 않아요 이때 완전히 차트가 사실 박살이 난 거거든요 이건 한 번 해먹고 나온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런 자리에서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최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3배가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실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3배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의 지갑 주소를 추적을 했는데요 트럼프 민코인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를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 코인도 종류가 많은데 마가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620만 달러에 있는 지갑 주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뭐 트럼프 지갑이다 딱 결론 지을 수는 없어요 추정 지갑인데 자 이 지갑 주소에서 이제 마가를 사드리는 거를 추적을 했고요 이거는 다른 마가 코인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2년 전부터 사들였어요 거의 그러다가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가 185일 전이니까 1년 반 전에가 마지막이에요 그때 계속 매수를 하고 나서 한 개도 안 팔고 있는 게 포착이 됐어요 자 안 팔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 한 1년 넘게 계속 보유 중인데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터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소개시켜드린 마가 코인인데 154일 전부터 사드리기 시작해서 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48일 전에 거래가 마지막인데 사드리기만 하고 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 실현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터질 거기 때문에 안 팔겠죠 그래서 계속 사드리기만 하지 하는 정황이 없어요 자 지금 지지율을 봤을 때 트럼프가 44% 헤리스가 43%인데 어제는 트럼프가 잠깐 지다가 다시 또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요 박빙이고요 하지만 폴리마켓 배팅 시장은 트럼프가 이기량률이 65고 헤리스가 이기량률이 35라서 30%나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폴리마켓이 기존 여론조사보다 정확도가 높다라고 했고요 베팅 시장에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이 트럼프 민코인은요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마가코인 공식 트위터 들어와 보니까 바이낸스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미 사실 어느정도 이 CEX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탑티어급은 아직 안되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이낸스 상장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다 이게 두개가 겹치면은 그냥 이거는 터지는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도 하나도 안 팔았고요 자 이 마가코인 그러면 지금 탑승을 해도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세배가 됐지만 이거는 바닥에서 이제 겨우 조금 올라온거에요 이거밖에 안 올라가는데 마가코인은 실제 여기까지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방에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진짜 트럼프 당선되면은 이러한 펌핑 기대해보고 있고요 막차를 타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933-3168로 마가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탑승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유튜브 채널 보시면 그 마가에 대해서 많이 영상이 올라오는데 마가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막 100개가 넘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마가를 사시려면 저한테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리고 마가는 대선이잖아요 섹터가 이게 사실 구매는 쉬운데 매도가 어려운 영역인 것 중에 하나가 대선이에요 지금 마가코인이 사실 바닥에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잖아요 이런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번 이제 강력한 호재가 뜨면은 한방에 터지는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잘 팔아야 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까지 완벽하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933-3168로 마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소통방 초대시켜 드릴 거고요 100% 정보 제공은 무료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선이 진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이 대선이잖아요 지금은 진짜 막차니까 연락 빠르게 주시고요 지금 문자가 너무나도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은 지금 바로 주셔야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